빠빠빨간 맛 궁금해 허니 히히우물 향로 오셨다 향로 정도는 돼야 히히우물이지 향로는 진짜 히히우물이 맞다 히히우물 백년 퍼즐 육압 띠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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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압 완들 완들 갓겐 음? 강타강호했더니 개 같은 놈들 아아 유압타는 거 봐 진짜 핸드 꼴빼실네 동실동실 아이 좀 심했다 핸드 점탑 원 데이 투데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곱다 고렘린 불 뽀식 매돌 핸드반도 좀 잘 잡혔으면 엘리트 잡으러 왔을텐데 안 좋은 쪽으로 스노벌을 고른다 잘못봄 엉 엉 왕타는 역배 왕타는 역배 향로 턴에 기가 막히네 혈안 야채 향로다 향로 야채 향로다 향로 야채 향로다 향로 야채 향로다 향로 피 포션 신화 이도료 이돌을 보시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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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기업 화염장벽 무장해제 넣을까? 화염장벽 넣을까? 무장해제 넣자 변실로 못닥돼 이게 핸드입니까? 거지같은 게임 슬라임 대검 분노 어디로 갈까? 대검은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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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면은 여기 안 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딱땜 세트메뉴인데 이 정도면 악마의 영상 내가 악마가 된다 잘먹네 약점분석 전투장비 어 완타 내다 버리고 완타 떵락 완타 떵락 피해를 10줍니다 10딜 쓰냐 아니요 당연히 안쓰죠 아 잠깐만 무장해자 아이고 아이고 왜 저래 저거 요즘엔 TTS가 술도 마시나 무장해자 얼마나 해제하는거야 3장 해제 3장 해제 4장 해제 또 인정 P만 먹었네 70 무감각 무감각 엘리트 칼찌 아 까비 칼찌책 나왔으면 5장 해제 5장 해제 5장 해제 5장 해제 들어가 좀 안좋았어 들어가 좀 안좋았어 5장 해제 5장 해제 5장 해제 가을 목이야 이양클레드 가을 목이야 이양클레드 제물 몸부림 두장변화 완타 꺼져 흡혈 바꾸면 목색카드 나오는데 여기서 불필 짓겠다 책뿌리 메칼 네 안녕하세요 두둥 두두둥 아이고 양상추 상치 어디로 가지? 흡혈하게 여기로 가자 저 이벤트 뜨려면 저주 두개 이상 있어야 돼요 흡혈하게 여기로 가자 급혈 찬스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돌려줘 약점 분석 실수했다 왜 계약한 우리 뱀식물이 풀포켓몬이라 좀 약한 몸박 무모한 돌진 채식 아 포션 쓸걸 어 형상 뺏긴다 누가 제물 가져가고 누가 포식 가져가고 누가 형상 가져갈지 알 수가 없는데 내 제물 그래도 제물 뺏기는 게 형상 뺏기는 것보다 낫다 아이소입니다 봐봐 아이소입니다 그게 아이소 Boya 그 dni custody 아이소 아이소 쩍쩍쩍쩍쩍 쩍쩍쩍쩍쩍쩍쩍쩍 향로 타이밍 맞을 수가 없다 다 못 빨아먹는 미친 아이언 클레드 타락 아스트롤라베 추럴 추럴 바꿀 만한게 없네 대학살의 팔... 대혼란의 팔방민이면 잘나왔네 상점 한판 가고 상점 한판 가고 완타 꺼져 아니 너도 꺼져 어포 병 타락 어포 병 어포 타락 뭐가 좋을까 병 타락 어포 VS 병어포 타락 병어포... 말린 생선 같네 말린 생선 같네 병어포 타락 병어포 타락 병어포 타락 병어포 타락 병상 병진 병타 병어포 타락 Wick 오우 제대로 놀아보자 발라당 이게 덱이지 완타 꺼져 제발 제발 완타 꺼져 제발 덱 많이 쎄졌는데 아직 불안 요소는 있네 여전히 이 버르장벌이 없는 꿈덩이 녀석 비생충 넣을꺼야 안 넣을꺼야 야야야 소모소가 안되겠네 비생충 비생충 덱은 샌드 아 이거 소멸카드 엄청 많이 필요해 다 가져와 침착 관찰 기억 생존 이게 왓츠와의 임무입니다 추월마요로 전부 수업하는게 임무는 아니었다 이 말이지 비생충 하아 우리향으로 너무 좋아. 화형 뭐하다 잊어놨어. 화 속성형이야. 호시 깎으려고 했는데 대혼란 때문에 큰일날뻔 했네. 신성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무쇠카드 이벤트에서. 어차피 타락으로 쓰면 돼서 코스트 걱정도 없고. 아해양버스에 종류가 한 장면이 잘 돼. 아하. 아하. 넌 부끄러워. 아하. 아하. 뭐. 아하하. 아하. 이 도류 저었다가 쓰는 것도 좀 별로였는데 이 도류가 아직 살아있네 이 도류 얻다 쓰지? 얻다 쓰고 말고 할 것도 없네 벽돌 전투 장비 팔각미인에서 신성먹기 맞는 게 나았겠다 방금은 들어오다 보게 잠깐만 이 도류 채웠지 방금 이 도류 포식각이었는데 왜 그랬어 와 좋았어 바바바바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잼기력 잼잼력 어둠의 포옹 없지 다 버려야 되나 어둠의 포옹 너무 늦게 났어 어둠의 포옹 너무 늦게 났어 어둠의 포옹 낭의 포옹 낭의 포옹 날씨가 뭐 내 와가요 항상 흠... 쩌다... 갓뎌파 힘포션 힘포션보다 민첩포션이 훨씬 유용할 것 같고 점프하려다 미끄러졌습니다 점프를 왜 해 있던 점프 궁룰이긴 하지 점프 인정 흠... 많이 먹었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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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기사회승을 못 뽑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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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색 두근두근대고 있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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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협을 날 수 없네... 오... 흠... 오가 아닌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값 저렇게 어림도 없냐. 엘릭서. 신포도가 된 보스. 깨비. 신성. 신성. 신성 너무 잘나갖고. 안 돼. 내 포식. 히익 쓸더쎄서 도넛 못먹으면 후회 들어오는데 도넛 맛만 보고 있네 활짝 활짝 도넛 피 빨아먹는 아크 깨작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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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만 보았다 begged survivor 용돈 wink 바리케이드 쫌 빨리 줄래 ados 뺏어 но cursor Tier 으아 으아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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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MY YUMMY 7.3 7.3 7.3 7.3 7.3 7.3 7.3 7.4 7.4 6.3 8.3 9.3 9.4 10.3 10.3 10.3 10.3 10.4 을 못먹어서 아쉬운 아이언클레드 화형이 있었으면 굽네치킨인데 도넛도 활짝거리기만 하고 흘려보내기 이대로 속도 포션 필요하겠지 이런 화학형 우바리 악형이 우선이야 바리는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그치 아하C 아하 드론 먼저 볼걸 세상 억울 바리케이드 못쓰잖아 지금 적당히 하고 넘겨야되네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37 향로 사스테까지 완벽했다 액스한 게 없 필요 없지 않아 액스한 격 바리케이드 방금처럼 못썼을때 도움될텐데 와 형상 9번 대화올라 쓰지말까 대화올라 쓰지말까 바리케이드 어서오고 어서오고 어서오라고 바리케이드 이런 도움될텐데 나이스 이겼네 내가 이겼네 호소가 내가 이겼네 도움될텐데 이 도료는 남겨놔야지 이 도료는 남겨놔야지 심장 좀 더 놀고 잡자 심장 좀 더 놀리고 잡자 아 심장 좀 더 놀리고 잡자 어 어 큰일 날 뻔했다 잠깐만 아무튼 아 잠깐만 심장돌리다가 광속놓쳤다 1초차이 광속못함 맞기행 다녔다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먹고 물고 빨고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벅섭도 먹어보고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